고양이로 다 잡아먹음 나 이거 참아? 나 이거 참아? 어떻게 여러분 참아 어떻게 마라 딴 얘기해 멀록이랑 용족베이저 토큰 하나 나오면 참아 성식의 의견 부릅니다 참아 저기 저 문을 닫아요 우리의 추억이 흩어져요 슬픈 눈 하지 말아요 또 다시 근데 이거는 잠글 필요가 없는게 괜히 미련만 남아 아닌건 깔끔하게 버려야돼 기계 앨범을 하겠네요 기계 대응은 그냥 순방이다 노래 멈춰 아까 판 깔아줄 때 하지 노래 멈춰 판 깔아주면 못하는거잉 어머 너무 좋아 조금 아쉽네 팔고 이게 제일 좋죠? 아니면 좀 욕심부릴거면 이거 팔고 이거 사놓고 잠근 다음에 다음 톤에 요고 요고 가는게 좋거든 느낌있지? 느낌있어 악마 노즈네요 5무 여기서 랩업하죠? 뭐야 나쁘지않아? 이거를 먼저 하는것도 좋아 이거 버프도 좋은데 얘네가 체력이 2구 3이라서 어차피 1이고 얘네는 체력 버프를 받나 안받나 어차피 한방이고 이걸 해서 하이에나 터트리고 이거 공격력 버프를 받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 선방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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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운다 그렇지 잘했다 이거 살거구요 랩업 안할겁니다 이거 살거구요 좋아요 좋아요 르조스가 좀 애매하긴 하네 아 아 아 잠깐만 야 하이에나랑 하이에나가 죽은거야? 어 근데 이겼는데 그치 얘가 더 세지 하수인들이 제 몫을톡톡히 해냈군요 황이에나와? 무즬의 황도자? 무리의 황도자? 오케이 이길만 하죠 그렇죠 그쵸 선빵 하이에나 무릎 하이에나가 제일 늦게 죽은데 흐흠흠흠흠 이거 좀 안좋은데 살아나는.. 하아.. 하아.. 졌다 기계가 너무 더럽게 싸운다 추잡하다 추잡타 기계 녀석 아아 추잡타 흐흠흠흠흠흠흠 육딜을 맞는다 랩업하고 요거 팔고 요거 넣고 할수있어 이거를 팔아? 뭐래? 엄마곰 어딨는데 근데 나쁘지않아 스니드는 은근히 용병중에 되게 센친구라 그쵸..아 진다..야 왜이렇게 쓰냐? 와 그 다음에 버프를 받았어? 아 너무 못쌌는데 아아.. 아아.. 아니 이게 4에서 8딜인데 지금 10딜을 쳐맞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냐고 하아.. 16 아 안팔았으면 한카야 하지만 결과론 안팔았으면 한카야 결과론 사자 10딜은 아르가스 제일 세게 그냥 세게 슈퍼 세게 꾸역꾸역 버티면서 이거 페어 풀고 4성에서 버티면서 죽는거 하나씩 갖고와 늑대인간 팔고 사는게 더 세지 않냐고? 늑대인간이 뭐야 아 무리의 지도자? 아 근데 그게 공격력이 높아지는거라 생각보다 기계댁 찌끄리기들한테 약할 수 있어 막마나 정령 멀록이런 냄새인데 좋게 황금하이에나 무럭무럭 잘한다잉? 잘한다잘한다잘한다 딜은 너무 약하게 들어가네 딜은 너무 약하게 들어가네 아니 7에서 12 딜이 평균인데 왜 나는 조금 때리고 나는 평균보다 많이 맞는거냐 오케이 야 제프리스 좋은거 일단 이건 무조건 황금이죠 칸고루 칸고루를 발견했는데 나 기계없죠 황금하고 랩업하고 육발 멀록용벤 정령 골드린 엄마곰 랩업 뭘 팔아야되냐 이거 팔아야지 뭐 리론 한번 해보고 먼저 엄마곰이 여기서? 잠깐만 신이들 팔아야되나? 잠깐만 이걸 팔자 페어 페어버리자 볼드린 팔고 넣고 넣고 이거는 버프를 안받는게 좋을 수 있거든 길게보면 버프하는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넣고 얘가 터지는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파는게 제일 이쁘죠 오케이 보내버려 휘둘러치기 있죠 역시나 응 이미 무럭무럭 자랐어 아 비싼거 다 주렸네 오케이 자 또 누가 죽나요? 아직 체력이 많아서 한 두천은 더 버텨야돼 그래야 간식보금 흠흠 이거 사나 히드라 앵무 리븐 히드라 히드라 악마 악마가 두장이면 휘둘러치기가 없고 얘가 만약에 뭘 키웠다고 하더라도 별거 없을듯 세장 오케이 이겼죠 그죠? 딱 요정도죠 이게 또 황금 하이에나가 또 어? 든든하다고 어 어어 이거 잡지말지 개못사우는거 같은데 설마 이거 지진않겠지? 방금 얘가 하이에나 쳤으면 죽었다 얘가 하이에나 쳤으면 졌다 이거 잘 싸운게 아니에요 왜 잘 싸운게 아니냐면 평균이 6에서 13 드리고 이기랑이 91%인데 겨우 6 데미지 줬잖아 이거는 되게 못 싸운거에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여기도 무조건 하나 뽑아야돼 리븐이든 뭐든에서 황카 맞추고 해야돼 아 큰일났는데 아 이거는 안되는데 이걸로 안되는데 이걸로 가야겠다 이걸로 지금 이거 팔고 방울뱀이라도 뽑아야돼 방울뱀이라도 뽑아야돼 야수 야수가 두장이다 휘둘라치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ㅋㅋㅋㅋ 오케이 반반 왜 니가 이걸 갖고있냐 인마 욕심좀 욕심좀 사람이 욕심좀 어?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어따써 내놔 인마 그렇지 이겼다 죽나요? 아아 이거 안 이거 안죽었으면 세게 때릴 수 있는데 이 죽여야되는데 오케이 가져와 가져와 아 그지야? 그래도 황금 오 리븐 뭘 보내야될까 사실 엄마곤 보내는게 맞긴한데 찌끄레기도 지금 몇개 없고 오 앵무다 자자 아 아 뭐라도 좀 주지 이거를 하아 하이에나를 팔아야겠죠 그리고 공포풀을 쓰고 그리고 엄마곤도 팔아야겠죠 그리고 리븐을 넣어야겠죠 이게 최선이겠죠 레버값 안잡냐구요? 아뇨 안잡아요 지금 죽게생겼도 무슨 레버값이야 그냥 요런거 선빵싸움? 진짜 제발 선생님 그렇지 그렇죠 이것이 인생사다 이녀석아 좋았다 유감이다 생각보다 센데? 이번 턴이 좀 세진거 같은데? 자 니 흉합체 잘 먹을게 어 이거는 고리조전사지? 황금이고 아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아이 참 어 고리조전사 먹기? 자리가 없어 근데 두개를 비워야되거든? 자꾸 업얘기하지마 업 안할거야 업얘기하지마 업하면 배날거야 다운도 하지마 이거 팔고 먹고 야수 두장 채우는거 말이 안되거든 지금? 하지말라고 했지 내가 하라 했어 하지말라 했어 근데 야수 하나 찾자 이건 운빨로 찾아야될듯 이거 큰거 하나쓰고 운빨로 야수 찾자 이럴 기회에 몇번 있으니까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호나 휘둘러치기가 있나? 이길거 같은데? 되게 세졌는데? 또 선박 오우 싸움 잘해? 아 옆에 치 샵! 샵! 왜 거기에 긁냐 여기 긁어도 되는 것을 그럼 이거 잡았잖아 헤헤이 오우 하지만 나쁘지않아 휘둘러치기 샵! 샵! 잘 썩었어 얘 뭐 쓰는지 봐야돼 송빛? 맥스나? 황금알? 둘 죽었어 뭐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오케이 황금 황금 어? 아이 필요없는데 이걸로 황.. 골드린 황카? 하아.. 이거 팔긴 팔아야겠죠? 근데 이거 세긴 한데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진짜 골드린 너무 안나오는거 아니냐 이거를 쓰기보단 차라리 리븐을 그.. 저거 보자 앵무를 찾자 아이 뭐야아 나 이거 해야돼? 이건 아니지? 오늘 전통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 잘 싸웁니다 아아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게다가 선빵도 뺏겼다 진짜 잘 싸웠었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안되겠다 그죠? 이건 졌다 여기가 너무 세다 까비! 살았어? 아직 모른다 앵무 황카 맞춰지고 골드린 황카 맞춰지면 일단 앵무 황카를 무조건 맞춰야돼 그렇지 아이 그참 드럽게 안나오네 중맥 뜨면 망한다고? 안 뛰으면 되지 독성 납배드 무조건 선빵 쳐야돼 어? 야 황열 올라갔어 살아나 아 근데 또 죽음 바로 죽음 개못싸워 진짜 쓰레기같이 못싸워 이게 일로만갔어도 가운데 어? 어? 오케이 무승구 좋아 자아 골드린 황카 노려보자 어? 이걸 팔아야지 윈처를 왜 팔아요 그렇네 히데라가 더 좋은데 근데 스탯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상대가 이걸 예상하지 못할거야 톡치기가 없을거야 왜냐면 전턴까지 없었으니까 상대는 저 저 뭐지? 분노의 명인이 무조건 선탈을 칠거란 말이야 독성포자 썼죠 근데 괜찮죠 이거 이겼죠 이거 이겼죠 상대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죽였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제발 와아 이걸 또 비긴다고? 하아 오케이 황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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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이런 배치를 어떻게 할거냐면 헌신적인 용으로 맨 앞으로 놓을거거든 내가 지금 그걸 대처할 수가 없어 이거를 팔고 이거를 팔고 맥을 넣는다? 내가 맥보다 히드라가 더 좋아 잽잽이를 해야겠다 맥이 맞아 하아씨 아 여기 지금 못살아나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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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 오케이 얘 살아났어 나이스 이거 이거 교환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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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살았네 왜 못살지 졌네 여기 쳐야돼 얘가 여기 쳐야돼 하아 독성 저기에 카운터를 당했구만 아쉽다 상대가 좀 더 셌다 2등이면 잘한거에요 2등이면 잘한건데 1등은 더 잘한거니까 맛있다 거기서 1등은 더 잘한거에요 여기서~! 아 2등 예 доста 네 2 форм Cas